기아차는 12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 영업본부 사옥에서 레일 호차 전달식을 갖고 본격 출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사전 계약 고객 중의 호차 주인공으로 새 딸의 아버지 오택기 씨, 36세를 선정해 레일 호차와 200만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을 증정했다. 오택기 씨는 레일의 넓은 공간 활용성과 우수한 성능, 형제성에 반해 구입을 결정했다. 면서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레일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메인은 앞문과 뒷문 사이에 기둥이 없는 비필라리스, 필러러스, 구조와 이열 슬라이딩 포어를 적용한 신개념 커브 모델이다. 2520mm의 긴축간 거리는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트 배치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엔진의 겉이 없는 이어가 안될기 성능과 괴 arr지지만, 일반적 기능이 없는 비필라리스, 공간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조로운 기능을 제공해주신 것을 활용하며, macbook에 기능을 증정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Werder의 긴장을 목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